What's Good!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x7 칠린이에요. What's Good! I'm 24x7 칠린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ck 24x7 칠린. 어 말레이시아 구독자분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.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TT on the move의 유튜브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. 비하르트와 보이타스기 함께한 H2F라는 곡을 들어볼 겁니다. 이거 리퀘스트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음악을 좀 살짝 들어보고 가사 해석을 최대한 좀 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에서 약간의 그 니즈가 있는 그런 분위기의 워드플레잉이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. 또 여기서 제가 이 음악을 듣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설령 디스곡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. 사실 이 TT on the move에 속해 있는 래퍼들이 정말 잘하죠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분들을 지지하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좀 탄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K-click고와의 어떤 디스 같은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의 팬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아 이게 가사 해석을 해도 사실 이게 말레이어가 좀 들어가 있고 이게 구글 번역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뭐 랩플로우나 어떤 음악의 전체적인 바이브만 듣고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부담없이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H2F 비하르트 보이타스기입니다. OK, let's get into it. 와, 염세적인 비트. 와, 이 라이밍 보세요. 야, 워드플레잉을 잘하는 것 같아. 가메아매아. 하하하. 클래식 모토로롤라. 근데 저는 이 말레이어 랩을 들어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말레이어에서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 말레이어의 어떤 발음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도 약간 영어의 느낌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뭔가 라임을 이렇게 래퍼들이 라임을 배치를 할 때 들으면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. 물론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나라의 언어들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랩을 들을 때는 조금 저도 약간 긴장을 하게 돼. 근데 좀 뭐라 그럴까. 말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들었을 때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. 발음이. 그래서 라임을 들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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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빅퍽이 나니와줘 여기서.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프리스타일 배틀이에요? 와 거의 뭐 배틀랩인데? 라이밍 봐라 진짜 워드플레잉이 잘한다 미니바닐리 제이딜라 요즘 랩가사의 밀리바닐리와 제이딜라를 언급하는 가사는 처음 봤어 워호호호 와아 Like a pair of easy on the tin roof라고 되어 있는데 와아 하하하하 와 펀치라인 보세요 와아 와아 하하하하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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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하면서 랩에 기술적인 재능이 돋보했던 래퍼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말레이시아 힙합이 좋았던 이유가 한국 힙합의 성질과도 약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랩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최고가 되려는 래퍼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한국 힙합이 그랬거든 쇼미더머니한테 TV쇼의 영향도 있겠지만 래퍼들 자체가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거칠게 살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지 랩들이 일단은 굉장히 거칠어요 사람들이 뉴욕 갔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 힙합 같은 경우 들어보면 랩 스킬에 있어서의 어떤 분위기는 한국 힙합 래퍼들과도 비슷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워드플레잉 수많은 라이밍으로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래퍼들을 보면 좀 놀랍죠 동질감도 느끼고 아 대단합니다 이거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에요 게다가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래퍼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팀워크가 또 있어야 이 곡이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펀치라인들 그리고 약간 이슈가 될 만한 가사의 표현들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래퍼들의 어떤 화려한 컴비네이션이 정말 빛을 발했던 거 같아요 라이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테크닉들? 그런 것들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잘 느끼고 있었어요 와 진짜 잘하네요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건 무슨 프리스타일 배틀 같았다니까 배틀이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마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Daniel 그럼 Alex Fuck Like cej 대략 plut profit import fato laz уст 이략 hit Platform